일본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이탈리아 전설들의 칭찬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14연승도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커 다이제스트는 최근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전설적인 수비수 키엘리니가 김민재 선수를 극찬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스팔레티와의 인터뷰에서 나폴리가 칭찬하는 쿨리발리의 후계자에게 감탄했다 전합니다. 그는 세심할 뿐만 아니라 개성이 있고 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놀랐다. 진정으로 위대함을 달성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극찬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인정받는 김민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폴리와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폴리의 13연승과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일본의 풀백 수비수인 토미아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센터백으로 뛰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지만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뒤를 이어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토미아스는 양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누가 더 나은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이 공격수와 수비수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큰일이다. 일본은 언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득점자가 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나오길 희망한다. 토미아스에 이어 김민재도 좋은 인상을 남길 것이며 세리에이에서 아시아 센터백을 인수하기 위해 여러 클럽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다. 김민재는 로버트카와 함께 전력을 다했으니 이제 쉴 시간이다. 안필드에서 리버풀과의 경기를 위해 감독은 다른 수비 조합을 테스트하고 싶을 수도 있다. 사수 홀로전에서 김민재는 정말 대단했다. 측면이나 전방에서 압박하는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가끔 위험한 장면이 있었지만 여전히 훌륭해. 제주스는 김민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김민재는 야후에서 유명 인기 브랜드지. 김민재의 부재가 걱정되지만 안필드전에서 휴식을 줄 것 같다. 토미아스는 풀백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센터백으로서 나쁜 평판을 얻었다. 그의 패스 센스는 답답하다. 김민재와 너무 다른 수준이지만 둘 다 지지해. 나폴리는 정말 강하다. 멤버 구성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리그 우승하고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하기 아주 좋은 기회야. 월드컵에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앙과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파괴적이었고 완벽했지만 나는 수비라인에 대해 걱정을 했었다. 딜 로렌조와 마리오 후이는 최대한으로 움직였으며 제주스는 불안정하다. 수비 보강이 겨울에 잘 진행된다면 스쿠데토는 꿈이 아니다. 올해의 나폴리는 너무 강하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가봤으면 좋겠다. 아시아인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한다면 김민재가 될 것이다. 그의 피지컬은 관심을 많이 받지만 빠른 패스와 드리블도 잘한다. 토미아스의 축구 감각과 너무 다르다. 더 이상 토미아스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안 그래도 김민재의 위대함은 유럽 전역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적어도 그의 경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김민재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센터백으로 인정받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사수 홀로에서 첫 골의 시작은 김민재의 패스에서 나왔다. 그는 세디에이 센터백 중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 볼 경합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 토미아스는 유럽의 풀백 선수인데 센터백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손흥민, 김민재, 토미아스 등 개인적으로 아시아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정말 기뻤고 주변에 토트넘 팬이 한 명도 없었지만 행복했다. 다른 사람을 선동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김민재와 토미아스는 둘 다 훌륭하고 잘하니까 좋게 생각해. 김민재가 처음 나폴리에 합류했을 때 쿨리발리의 대체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비수였고 지금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현재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부상에 주의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유럽 5대 리그에서 수비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아시아인은 없었고 리그 정상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선발 출전하여 조별 예선에서 최고에 근접한 아시아인은 없었다. 김민재는 아시아 수비수들이 유럽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손흥민이 레알로 이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레알이 김민재의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까운 미래의 레알에는 두 명의 선발 한국 선수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은 피지컬로 압도할 수 있는 센터백을 원하는데 같은 아시아인 한국에는 왜 가끔 사양 선수가 있는 거지? 당신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대륙과 섬나라 사이에는 체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아인이 세리에이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선수들보다 빠르다는 것은 놀랍다. 나는 터키리그, 이란과의 아시아 예선을 봤기 때문에 세리에이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일 줄은 몰랐다. 매번 경기에 출전해도 피로해 보이지 않고 시즌 내내 이런 활약을 계속한다면 나폴리가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선 아시아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최근 한일전에서 한국을 이겼지만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에서 대결하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의 최고의 멤버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싶다. 김민재가 솔직히 이 정도로 해줄 것을 몰랐기 때문에 행복한 오판이었다고 생각한다. 라우마니 뿐만 아니라 다른 수비수들과도 괜찮은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번에 나폴리 수비의 핵심이 된 것 같다. 김민재의 이적이 결정되려고 했을 때 야후 댓글에서 한국, 중국, 터키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세리에이에서 뛸 수 없다는 가혹한 말들이 있었지만 밀란, 로마, 리버풀 같은 상대로도 잘하고 있다. 공격수 손흥민, 미드필더 박지성, 수비수 김민재와 함께 아시아 역사상 넘버원은 한국 대표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는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서 틀림없이 아시아 1위 수비수다. 그는 나폴리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다. 나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이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민재는 약점이 없는 완벽한 센터백이고 육체적으로 괴물이지만 너무 빠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